감자라면 특허 출원 감자로 기술력은 인정받았지만 판로개척에 큰 난항을 겪어오던 새로운 식품은 2012년 애터미와의 만남을 통해 연매출 200억 돌파라는 큰 성장을 이뤄내며 애터미와의 동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라면 OEM 업체로서 우리 농산물 원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화학조미료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먹거리로 애터미 회원님들에게 지속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새로운 식품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초기부터 제가 거래했던 업체들은 일단 사람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만드는 사람들의 정직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마인드라든지 그분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정직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만 처음에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공대에서 조선공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게 됐었어요. 제대 후에 그 친구들은 유기농 농사를 짓러 갔었고 저는 농사에 대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죠. 대기업에 멀쩡히 취직을 했던 자식놈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일을 해온 지 한 3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경향 철학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고요. 소통과 발전을 같이 도모하는 생산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좀 갖고 있었고요. 기업이념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저희가 제조업을 오래 해왔고 근성을 갖게 되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부단한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찾게 됐어요. 어떤 라면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감자라면을 우리 회원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고 또 뒤져서 새로운 식품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그 회사로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가 애터미라는 회사에 있는 누구누군데 라면을 좀 팔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유아한 전화 속의 목소리로 거기가 어디냐고. 저희는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를 몰랐고 애터미에서 지향하는 바를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었기 때문에. 다단계 회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일단 끊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사람이 안 와요. 저희가 다단계 업체 라면을 공급한 적도 좀 있었는데 이례성적인 홍보로 끝이고 많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애터미가 다른 기업과 무엇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정말 좋은 라면을 내가 공급을 해주고 싶다. 그때 도경희 대표님이 새롬의 정신과 애터미에서 지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음 놓고 제품을 생산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시작이 됐어요. 개발을 하는 도중에 이게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라면 공장이 큰 라인이 돌아가면서 실험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100번 정도는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실패는 했지만 나아지는 그런 점을 좀 발견했었고 나중에는 100번 가까이 되니까 마치 보물이 드러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래가면서 들고 오더라고요. 그것이 몹시 기억에 남았습니다. 첫 5달을 제가 만박스를 하겠다. 처음에 거기서는 번들로 얘기를 했어요. 4개나 5개 번들로 많이 팔기 때문에 번들로 보다는 내가 박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박스로 만드는데 박스에 손잡이를 달아서 선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몇 개를 넣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박스를 만들게 되었는데 소도 물량을 만박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박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장님 절대 라면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면 안 된다고 막 말리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저희 제품을 찾았을 때 사실 저희는 큰 기대를 하진 않았었어요. 4분의 1로 줄이자. 2,500박스를 주문을 했어요. 오픈하자마자 거의 이틀 만에인가 그게 다 팔려버렸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라면을 많이 팔 줄은 몰랐다. 저희가 라면을 첫 번째 오달을 그냥 다 팔아버리니까 그다음 발주를 제가 1,000박스를 하게 되었어요. 라면이 굉장히 잘 팔렸어요. 한 달에 1,000박스, 2,000박스 이러면서 저희가 지금은 연간 1,000만 개 이상 팔릴 정도로 굉장히 히트 상품이 되었는데 회원들이 먹어보면서도 이런 라면 처음 먹어봤다. 아침에 먹어도 괜찮다 이러면서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배터미와 7년 동안 거래를 하면서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매출적으로도 150억에서 250억 정도로 향상이 되었고 함께 일하는 식구들도 100명에서 15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의 구성원 중에 다문화 가정, 외국인,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비율이 높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요새 애터미에서 지향하고 있는 나눔, 소외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이 문화가 아마 자연스럽게 저희에게도 스며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잊어먹을 수 없는 것이 공장에 저희가 생산하다 화재가 났었어요. 참담하고 낙담이 됐죠.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제 현장에 내려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화가 온 건 무엇일까 그런데 도경희 대표님이 전화를 해주셔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애터미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주셨을 때 퓨밀리처럼,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잊어먹을 수 없는 기억이었죠. 그래서 공장을 정비를 하고 새로 공장을 설비를 하면서 한 20% 정도의 생산성이 향상된 라인을 저희가 새로 갖추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거는 보답을 못해드리고 이제 라면 증량을 한 20% 늘려서 만들어진 컵라면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건 한 1년 동안 제품이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같았으면 다른 대처 방법을 찾았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애터미 회사는 1년 동안을 기다려주셨고 회원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 1년 동안 기다려주신 애터미 회원 여러분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터미 회사의 위생관리 기준과 품질관리 기준은 이 바닥에 있는 업체에서 자제하죠. 끝장을 볼 때까지 또 생각하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 철저하게 정기적인 위생관리를 통해서 품질을 유지하고 의부 감사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회사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품의 절대 가격에 의해서 노력을 해야 했었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절대 품질에 대해서 저희가 기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 애터미는 납품과 동시에 거의 결제를 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동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균형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을 저희가 할 수가 있었고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데 탈루가 없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같이 커왔을 때는 진짜 그분들도 굉장히 보람이 되고 저희들 또한 굉장히 보람이 컸던 것 같아요. 앞으로 세럼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때 회장님이 말씀하신 정선상략, 합력성선에 대한 그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제조업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급한 지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춘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했죠.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애터미 팀장이 되어서 안정적인 가게를 꾸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죠. 애터미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색약, 칫솔, 치약, 그리고 마누란 화장품 그리고 애는 햄, 두억에는 포도씨요. 저는 좋아졌습니다. 제조업자는 숙명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더구나 좋은 거래처와 만나서 갖고 싶은 저의 바람은 애터미 회원님께서 새롬에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더 좋은 제품과 다양한 제품으로 선보이고 지속적으로 애터미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터미와 함께해서 좋습니다. 사랑해요 애터미! 사랑해요 애터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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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